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집마다 에어컨 사용도 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 여름엔 특히 냉방비 폭탄 걱정이 큽니다. 전기요금이 상반기에만 두 차례나 오른 탓입니다. 전기요금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여름을 시원하게 날 에어컨 사용법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에어컨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. 먼저 소비 전력 정보와 에너지 등급 효율 등이 적혀있는 인버터형 에어컨이라면 켜고 끄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계속 켜두는 게 낫습니다. 희망 온도에 이르면 실외기가 절전 운전을 해서 전기를 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. 에어컨을 처음에 가동하실 때는 가급적 18도 그리고 강풍이나 터보풍을 이용을 해서 동작을 시키게 되면 실내 온도가 좀 더 빨리 냉각이 되고 온도가 적정 수준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온도를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설정해놓은 뒤에 반대로 10년 이상 된 구형이거나 소비 전력 정보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정석형 에어컨은 집이 시원해지면 끄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다 더워지면 다시 틀어서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. 다만 외출할 때 에어컨을 꺼야 하는 건 인버터형이건 정석형이건 똑같습니다. 또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틀면 냉방 속도를 올릴 수 있고 에어컨의 예약이나 절전 기능이 있다면 잠들기 전에 사용시간을 정해두거나 일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현명합니다.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에어컨 필터를 물로 깨끗이 청소하는 것도 냉방 효율을 높이는 길입니다. 아울러 공기 배출이 막히면 전기 사용량이 더 느는 만큼 실외기 주변에 언제나 말끔히 정리해둬야 합니다. 아울러 공기 배출이 Bang & The Saal